꼴드찬이요 아니면 다드찬이요? 다드찬. 다드찬. 다드찬 갑니다. 워낙 지금 신동엽 씨가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다드찬. 모두가 같이 볼 수 있고. 이번에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효 씨, 스피커가 뒤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하면 안 들리고. 뒤쪽으로 하셔야 되고. 갑니다. 다드찬. 듣자, 쓰자, 먹자. 자, 읏지엑. 가지가지 해. 가지가지 해. 가지가지 해. 가지 가지. 가지가지 해. 가지가지 해. 가지가지 해 왜 이렇게 웃기다. 그래도 같이 또 우리 사랑을 못해. 가지가지 하늘 가지가지 해. 가지가지 해. 오, 좋다. 4. 5. 자, 먼저 동현 씨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오, 3등 할 만했네. 지금 스피커 가까이 붙었거든요. 동현. 털어먼지나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까지 가. 어? 그래요? 어? 어? 그래요? 자, 지원. 건드리지 않아. 건드리지 않아. 건드리지 않아. 진짜 맞는 게 둘 다 있나 봐요. 이제 겁나, 겁나, 건드리지 않아 이랬는데. 그러고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고 그런 느낌이 있어. 둘 다 있나 봐요. 이제 겁나, 건드리지 않아 이랬어. 근데 나는 글자 수가 안 맞는데. 그래서 나도 글자 수가 안 맞는데. 그냥 보니까 건들지 않아. 그래, 건드리지 않아. 이제 겁나, 건들지 않아. 아니, 근데 첫 번째 줄에 들은 사람이 있나? 들어보려 했는데. 아니, 듣기는 들었는데 영 이상해가지고. 나도 이상해, 나도 이상해. 입만 벌리면 언제나 거짓말이야. 아, 피워 피워도. 아, 대명 거짓말. 네. 근데 너는이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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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는 입만 벌려. 입벌고, 입벌고. 입벌고, 입벌고. 입벌고. 뭐 있잖아요, 김수미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너는 입만 벌리면 거짓불행이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너는 입만 벌리면 언제나 거짓말만 해. 자, 지금 다 쳤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정답 존으로. 동현 씨 출발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적어냈고요. 아, 근데 털 면 아니야? 진짜? 털기만 하면 뭔지 나는 거짓말을 하도 자주 해서. 털기만 하면 뭔지. 털 면 넘지나 봐. 털 면으로 한번. 털 면? 면으로? 아, 바꿔요. 털 면으로 갑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보는 거지. 털 면. 마지막 줄 또. 어, 수정이 또 있을, 피오? 아니, 저는. 이젠으로 들었거든요. 이젠? 이젠으로 들었거든요. 이젠? 그래서 처음에 적을 때도 이젠으로 적었는데. 이젠으로 적었는데. 그 말이 좀 더 된다. 이젠 겁나? 이젠 겁나. 아니, 이젠이 더 좋은 거 같아. 아, 이젠이. 이젠은. 이젠은 겁나. 잘한다. 자, 피오의 의견은 이젠으로 들었다. 털 면으로 바꿨고요. 이젠도 이젠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 겁나가 그 겁나야? 겁이 나는 겁나야? 아, 그거지. 겁나 맛있네. 겁나 건드리지 않아, 이게 아니고. 얘는 지금 방언. 겁나니까 안 건드린다. 겁나, 겁나 무섭네. 아니, 겁나라고 하면 전라도 사투리가 되고. 겁나 건드리는 거야. 겁나. 겁이 나.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왜 계속 이걸. 너는 입만 벌리면 언제나 거짓부렁이요. 털 면은 먼지가 나지. 이제는 겁나 건들지를 않아. 너는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우수하잖아. 아, 나 혼자 개운하다. 거의 다 우는 거 같긴 한데. 자, 이대로 가죠. 더 이상은 수정 없죠? 네. 이대로, 이대로 갑니다. 동현 씨, 불러 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 너는 입만 벌리면 언제나 거짓말만 해. 털 면 먼지 나. 이젠 겁나 건들지 않아. 오, 이 톤이. 잘한다. 베이스 톤이네. 자신 있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레츠 고. 베이스 완전 래퍼 톤이야. 자, 불러 주셨습니다. 정답 갑니다. 결과. 고파. 아니, 다 왔는데. 맞을 수도 있어. 맞으면 진짜 맞을 수도 있어. 자, 많은 부분이 좀 수정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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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네. 이게 뭐야? 다 맞네. 정답입니다. 원래 이래요? 눈, 털, 면. 이젠.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잘 들으신다. 말도 안 돼. 어느 정도로 맞아 들어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게 뭐야? 정답입니다. 구진맘만 해. 구진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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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추고도 다들 지금 놀래서. 아직도 이상하대. 네? 아직도 이상하대. 어묵탕 때문에 주연수연긍긍. 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니요, 아니요. 구진맘만 해. 구진맘만 해. 구진맘만 해. 구진맘만 해. 구진맘만 해. 구진맘만 해. 구진맞만 해. 구진맘만 해. 구진맘만 해. 진짜 맛있다. 빨트예요. 네. 지금 다들 감동받고 있습니다. 주연 씨 어때요? 입에 좀 맞아요? 힘줄, 힘줄. 힘줄, 힘줄. 힘줄, 힘줄. 식다, 식다, 맛있다. 식다, 식다. 식다, 식다, 맛있다. 넋살아, 진짜 맛을 받아오셨어. 넋살아, 진짜 맛을 받아오셨어. 이 희귀 장면인데, 희귀 장면. 영광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우리 회원이에요, 여의 기회원. 영상 메시지를 남겨드려 빨리. 면허 없이 도로를 다녀야겠다. 네, 영상 메시지를 남겨드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하다고 꼭 좀. 언니, 내가 해놨어.